솔저님 자리야 되시나? 감사합니다 상대편에 500이 안에 되는 사람이 3명 있는 거예요 100큰 돌리면 그냥 다 잘하는 사람하네요 잘 안되면 오 이 사람 떨어졌나? 떨어졌네 이 사람 나랑 있을 때 예전에 만났을 때 마스터였는데 현장 갈게요 이 장면 트레이 있네요 트레이 오른쪽으로 들고 에스요 오 뭐야 트레이 틀다운 벗었다 잘 못 뛰었는데 자리야 자리야 뭐야 어디갔어 거점 하나 들어와요 거점 하나 뒤에 겐지 다리 왔다 거점 겐지 거점 겐지 겐지게 뒤에 야드파 따로 있어요 왼쪽 우슈 왼쪽 우슈 왼쪽 우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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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오우 큰일 남대다 어 좋냐 뭐 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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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비트 없어요 우슈 우슈 아 뭐야 이 아 까고 있었네 우슈 오오오 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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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우운 어디로 갈까요? 이 정도를 왜 저래? 루시어 낙다 아! 하필 옆에 루시어 붙였어 빠질게요 와 진짜 존나 하다 아 자리야 나한테 써서 공 튕겼는데 난 그거 아 여보 중맨으로 갈게요 중맨으로 초월 빠졌어요 또 나와 초월에 나이스 트랩 혼자 트랩 킬 때 나왔네 나이스 입구 막혀 그래? 왜? 저 아직 40뒤데 네 아 여기 여기 아이고 아이고 내가 왜 아니 왜 이렇게 왜 그렇게 싸워 미쳐버리겠네 아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오른쪽, 오른쪽 많아, 오른쪽 많아 왜 이렇게 잘려요? 아, 너무 아프다 아, 앞에 싸운다. 뒤로 돌아왔어요 들어가요 바로, 오이면 바로 와요 겐지 잡았어요 위에 제니 했다, 제니 왔다, 제니 왔다 아, 나 얹은다, 없는 수령관 아니 저 없는데, 이거 자리야 피율이요 자리 왔다, 제니 왔다 겐지 올거에요, 여기 아씨, 와 이걸 줘? 제니는 지금이 나에게, 하 marched, 하 저거, 저거 힘들고, 이런 거 조чно오를살기시키지 아 안되네 가나 배신도 있나? 아나 할까요? 아나 루슈가 낫네 이건 제니아타 그냥 수류탄 한 번 던지면 되잖아 이러면 이러면 저 윈스턴 포커싱이죠 아나 잘하세요? 계속 짤리면 소용이 없어서 솔탄만 아리아 궁 제가 루슈 할까요? 맥크리 하실도 있어요? 맥크리 하실도 자리아 필 자리아 필 아나 호그랑 게티랑 힐러 되게 잘 따르네 아 잘리면 안되는데 아 시프트 했는데 이거 나노아제 저 갈게요 아 아 출했다 출했다 발걸이 빠졌어요 아 아 아 아 힌트 잘하네 저쪽 호그 낚시 낚시 호그 뭐야 이거 물 맸소 여기서 아 아 궁합기지 어 아... 아... 그냥 아나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스타라니 무슨 말이야 아 이거 레벨업은 너 혼자 한 거 아니에요 레벨업은 너 친구랑 같이 냈어 1시즌때는 친구랑 같이 냈어 2시즌때는 더 많았는데 트레이스 돌아왔어요 뒤로온다 뒤로온다 뒤로와요 뒤로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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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하 진짜 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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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쓸 때마다 저... 저거 나 초울이 있어 이제 피 마세요 힐 나이스 아나닐 공 몇 퍼에요 나로가와드 충전 중이다 황금 섰을걸요 저 궁이 있거든요 트레이스 돌았어요 아프 돌아온다 로드우그랑 가리아 돌아와요 저쪽 돌아와요 왔어요 왔어요 자리해봐 뒤에요 뒤에요 펜찍다운 6시 5불딸 호그 힐 나이스 호그 힐 나이스 저 궁 있어요 아, 꽂아. 적 너, 다시 그 방. 가방. 나. 내거라고. 응? 자, 저 스티프트가 벗었어요. 이따가 뭐요. 옴믄. 고장 난다. 아나님 저 궁조요, 여러분. 자, 저리 넣으세요. 와따가 네 두분의. 적력하면 내가 지원하지. 자리로 와요. 다리로 와요. 하, 부착 당했다. 아 궁 다 몰아왔네 와 아 살다 살다 이렇게 어이없게 죽네 아 내가 저거 자리한테 카운터를 너무 해봤다 그 아나말고 혹시 젠야타 안 되세요 젠야타 아나보다 젠야타는 할 것 같아 군함으로 죽는다 할 수 있는 갑시다 역사 저희 리포 위크로에서 호그를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니 아나가 잘못 꾼게 아니라 딱히 아나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메일 나왔어요 이렇게 C 없는데 위에 트레이서 오오 밀어 이제 밀어 밀어 호그 앞에 힐 가리앞 힐 퐈셔 플랭팟 나이스 누르죠 누르죠 떨었어요 아 메이부터 잡아요 메이드 와 나이스 미래에 없어 아냐아냐아냐 없어요 베리에 없어요 아 아 누가 왜 앞에 나가죠 하 베리 앞에 나아져 가는 거예요 계속 베리 앞에 나아져 가는 거예요 계속 이소만 해도 돼요 베리에 역행 빠졌어요 베리에 역행 빠졌어요 베리에 역행 빠졌어요 베리 왼쪽 베리 왼쪽 둘 셋 베리에 폴이 머니가 쏘실 거에요? 뒤에 호그 있대요 뒤에 호그 호그 오고 있대요 어디 어디 잡아 잡아 어이구야 리퍼님 해놨어 어 공 잘 좋았네 호그만 메이메이메 혜만이요 혜만이요 알겠습니다 와우 자리안이 공 완벽한데 저 디바니 와서 힐 받고 가세요 조화로 힐 받을게요 조화 됐지요 아 트랩 미쳤다네 트랩 폴 신다우 으이 보드 호그 껐죠 껐죠 외연 트랩 1개 택배 승수는 갑시다 이번엔 우리가 초반에 너무 잘 싸웠어 아 군된지라니 어허 왜 어딜 가죠?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힘쓰는거죠 이거에도 들어오는거 바닷가 조금씩 싸우죠 왼쪽으로 가세요 니파 니파 니파님 헝을 끌리는것만 어허허허허허 아허허허허허허허 아 뭐야 왜 끝까지 왔나 드리핑 좀 해주실게 빠질게요 아아! 표창 한 방만 더 했었어도 아이씨 아아아아 아아아아 겐지만 하는건 아냐 겐지나 맥크리 자리야만 이 뭐야 이 이 핀픽에 맞췄어요 내 이름은 맥크리 아아아아 자리야님 기다려야되요 저희 아 제가 데려올게요 제가 데려올게요 오 낚시조심하세요 로드우그 낚시조심 오 지지나 왼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아 제 트레이스에요? 네 트레이스 아 이걸 도우네 아 이 차 아 호흡을 끌리는 것만 좀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호흡 끌리는 거 가져도 이거 낙.. 아 야타님 힐 죽으니까 호흡 또 막시한다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저이 와 70번 너무 좋아 70번 너무 많이 줬어요 지금 빈 다 있을 거예요 장비 호흡 한번 빼야 된다고 해야 돼요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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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맥크리 있어요 뒤에 맥크리 뒤에 맥크리 공세크 공세크 너 자리아공 한 번만 씹어주세요 제발 상대 자리아공 있어요? 아까 쓰지 않았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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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유지할거에요 오른쪽 와야 돼요 오른쪽 오른쪽 공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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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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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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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자야궁 썼거든요 쎄궁 퍼끼려 퍼끼리 치워야 돼 오른쪽 갔어요 오른쪽 오른쪽 그래 디바 생겼네 아리아 빠지고 이길 수 있어요 오른쪽 가요 오른쪽 그래 빠지고 보눈구 조심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맥클 타워 들리세요? 네네 잘 들려요 자리아님 저한테 슛 한 번도 안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끌리는거 좋은데 아니요 방금 끌려서 죽은거라고요 끌렸는데 초월을 어떻게 써요 그때 없었어요 근데 초월 쓰라고 짜증을 내시니까 아 다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몰랐어요 저거지 돌아가는 트레이서 5번자마자 이제 보이스 되니까 더 잘해서 화력도 이겨버릴거죠 정면 바로 싸우면 할게요 정면에 깔끔하게 손흥민 봅시다 어 오케오케 어 손흥민 합니까 오늘? 모나코 이차죠? 정면할거죠 근데 자리아 호그에요 정면 들어오는거야 다 받아 먹으면서 싸워요 트레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거야 아 예 트레이서 트레이서 아 죽는다 이거 겐지 부자 나이스 나이스 또 5대 4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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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서 호그 갈아줄게 트레이서 다시 트레이서 부자 호그 바깥에 평소 트레이서 철 트레이서 호그 부자 보정 아아! 왜 이케걸려 확인력이 없으스려 어 나 망고 잠시 멈췄어 위에 트레 트레 보자 역행 빠짐 트레 보자 컷 고마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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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틀 바쁘다 펜지 보자 자리야 궁 대봐 제가 궁 쓸게요 펜지 궁때는 루시 궁 써주세요 네 정면 정면 나뉘어 얘 정면 정면 저 피트 쓴거 아니에요? 피트 썼어 피트 썼어 빠졌어 피트 빠졌어 펄 빠졌어 저거 펄스 깼고 나이스 자조완 딸 나이스 나이스 잘 모았네 뒤쪽에 리프트 턴 펄퍼 보자 나이스 어 좋았다 정면 저기 공 거기다 우리 겐지 공 있어 아 나이스 겐지 온다 때렸고 겐지 보자 장면 나이스 나이스 펄치고 쉽게 metabol지 야 숨れた 타퍼로 정면 장潤 enfo 대해서 본인 리퍼보죠 리퍼만경아 빠졌어요 얘들 히퍼만경아 두명누래 자리아보죠 윈선 띄었어요 윈선 나이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히퍼버리네 방금 이제 오버워치를 아시는 분들 알죠 개쩔었다는거 십쩔었죠 역시 이거는 페페이 승승승이지